신년 TV인데 나무에다 뭐 골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성은 우리 가족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남자는 뭐 걸고 있는데 뭐 거세요? 세계 평화 이 두 힘이 전혀 다른 힘이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래야 이 세계가 골고루 챙겨지잖아요 아니 가족만 챙기고 있으면 어떡해요? 이건 누가 챙겨요?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를 챙기고 있는 두 힘이 다 있어야지 굴러가는 거잖아요 나만 옳다 하면 안 돼요 문제는 그렇게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옳다라고 서로 못 봐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 옳게 봐줘야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면 항상 되겠잖아요 무지는 혐오를 낳는다 모르면 혐오하게 돼요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또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납득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거지 서로 역할이 다르고 마음이 가는 게 다른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주가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근데 보세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 새끼,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등 안이 하는 남성이 어리석은 거고요 남성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관점이 있는데 내 새끼만 챙기고 있는 게 이게 치우친 걸로 보이죠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남자는 각자가 자기 가정만 챙기면 결국 각자 이기주의적 이기주의의 대결밖에 안 돼요 남의 새끼는 남의 새끼거든요 그러면 남성들은 남의 새끼도 내 새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요 둘이 싸웠는데 남의 새끼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황당하죠 미친 거 아니냐고 내 새끼가 맞았는데 아 그놈은 어떻게 학교는 잘 다닐 수 있나 봐야죠 그러면 이게 자꾸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서로 가치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는 두 개로 굴러가기 때문에 둘이 협업해야 일이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둘이 전혀 납득을 못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동지를 모을 때 제가 항상 주장하던 게 아무리 제가 만약에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도 한 사람으로는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동지가 붙어야 그만큼 제가 전지전능해져요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부동산 전문가 하나 붙여야 되고 비트코인 전문가 붙일수록 우리는 역량이 한 마음으로 굴러가기만 하면 역량이 커지죠 똑같아요 그런데 모여서 불통해버리면 그 하나의 힘 혼자 하는 거 봐도 못해지겠죠 그러니까 남녀도 만나서 가족을 이룰 건 파트너를 할 거면 소통을 해주면 서로 업무 영역을 존중해줘요 이게 부부유별이라니까요 부부 안에 각자 영역이 있다는 걸 존중해주는 거죠 구별을 해주는 거죠 전제는 소통이죠 그러면 이제 남녀가 모여서 한 사람이 더 강해진 거죠 내가 더 확장된 거잖아요 나를 확장시켜야지 그건 올바른 만남이고 내가 오히려 쪼그러지면 잘못된 만남이죠 나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? 왜냐하면 둘이 합쳐야 그러면 그게 더 확장된다니까요 역량이 확장된다니까요 그럼 업무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높아지죠 커버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한쪽에서 딱 이쪽 챙기고 이쪽은 이쪽 챙기는 거죠 후방 지키고 이쪽은 가서 전방에서 싸우고 서로 협업이 되면 되는 건데 둘이 이해를 못하면 전방 새끼들 저네들은 뭘 하는 거야? 이렇게 업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욕하게 되죠 불통이면 혐오해요 안 통하면 딱 혐오해요 그리고 다 사람은 자기 힘든 것만 보여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건 뭐하나 이렇게 보여요 다 저쪽 보직이 더 편해 보여요 내가 맡은 보직이 빡세 보여요 이건 내가 체험하니까 저쪽은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보직 바꿔주면요 다시 바꿔달라는 사람 많아요 여기 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아까 거기가 더 꼴빠던 데다 내가 볼 때는 허리 안 숙이고 이거 하니까 좋아 보이고 저쪽은 도구를 써서 편하게 하는 거 같은데 가보면 이쪽이 더 빡셀 수도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더 잘하는 거 그냥 하면 되지 저쪽 거 탐내면 안 되는데 탐나죠 나만 힘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하는데요 소통하라는 사람은요 나를 확장시켜서 쓰고 소통을 못 하면 나를 오히려 쪼그라들게 해서 써요 내 역량도 못 핀다고요 그게 어디다 갖다 놨든지 그거를 해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어디 갖다 놔두요 이걸 해내는 분은 만인 노릇 제대로 하는 거고 이거 못 하면 쭈그리로 가는 거고 이거 하내면 어디 가서도 양반 노릇 하는 거고 아니면 자기 역량도 못 쓰고 가는 거고 어디 갖다 놔도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 오면 좋은 게 뭡니까 중생성 또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존중 에고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서로 갈으면 최악 아닙니까? 사바세기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서로 갈구는 거 안 그래도 여기 지금 거의 교도소인데 교도소에서 서로 갈구는 거는 정말 서로 할 짓 아니지 않나요? 와가지고 지금 군대 가서 자기 가서 돈 벌고 있는 것도 못 할 짓이고요 내 말도 안 두는 애들 붙잡고 신랑이 하는 것도 못 할 짓이고 못 할 짓이라고 치자면 근데 그걸 협업해서 일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지혜가 없는 분들은 서로 싸우는 거잖아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 소통시켜가지고 일이 되게 만드는 거죠 서로 그게 달라요 남자들한테 얘 보라 그러면요 잠깐 있으면 서로 남자도 죽을라 그래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? 뭘 보라는 거지? 아무튼 잠깐 귀엽죠 우와 딱 안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남성성을 자극해요 계속 울고 도발하면요 적으로 간주돼요 남성성 남성의 그 에너지에 적으로 간주되면요 남성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게 여성들이 막 쏴붙이면 적으로 간주됩니다 차마 못 치니까 벽을 치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정말 아니 이 게임으로 치면요 지금 빨간색 있던 거 아니에요 적 이렇게 거기에 여성들이 지금 언어 능력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열받으면 언어 능력이 태화돼요 여성들은 열받으면 말이 더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적으로 간주돼요 그러면 어느 선을 딱 넘어요 적 맞아 빨간불이 들어와요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렇게 남자는 어떻게 주먹을 뭐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언어가 엄청 주먹보다 더 매섭게 남자를 때린 거예요 이미 그럼 공격받았기 때문에 나도 공격했는데 언어는 이미 무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럼 발로 차고 뭐라도 때리는 거야 이쪽을 못 때리면 벽이라도 치는 거죠 남성이 그 정도로 반응하면 내가 그 정도 공격하면 이쪽은 되게 이제 빡친다는 거 아니에요 적으로 나를 본다는 거 아세요 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안 보여요 사랑의 대상에서 이제 적으로 변해요 남성의 문제를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반대 경우도 가능하죠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오히려 공정성을 잃어버렸고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남을 챙겨 놓는 게 나중에 봤을 땐 가족한테도 도움될 수 있죠 양면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보시면서 보시면 좋죠 따질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반대 경우도 따져야죠 내가 내 새끼만 챙겨서 이 사회의 이기주의에 이바지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저쪽에서 보죠 실제로 그런 게 많죠 사회에서 다 내 새끼만 챙기다가 쌈이 나는 게 많아요 서로 공정성을 안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두 힘이 적당히 소통해 가면서 적당히 맞춰가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한쪽이 강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강해져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집 먹고 할 게 없는데 자꾸 퍼다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죠 저도 그거 올바른 보살도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다만 그런 두 힘이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서로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간단하게요 탐진치의 치가 시야가 좁은 게 치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내 가정을 저로 주로 봤잖아요 그러면 놓친 게 있다고 아시면 돼요 사회를 주로 보면요 또 놓친 게 있다고 아시면 돼요 무조건 아니 우리는 무조건 이쪽을 보면 이쪽 못 봐요 그러니까 에고들은 그러니까 내가 한 면을 보고 있다면 저쪽이 다른 한 면을 봐주면 서로 더 힘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요 지혜로운 생각을 내가 놓친 면을 보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실 생각을 해요 이게 우주 공식이라니까요 남녀가 서로 지금 구현해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화시켜서 못 쓰면 보살도 못 해요 이거 버리고 뭘로 또 보살도 해요 남성성 여성성 남녀의 중생성 버리고 또 뭐로 보살도 하겠어요 이거 다 살렸을 거거든요 보살도는 살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저건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저 남편의 저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살려서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적으로 보이시면 일단 물러나세요 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남성의 눈빛이 바뀝니다 남성 눈이 바뀌다니까요 적으로 보는 눈빛으로 말만 안 하는 거에요? 살기죠 살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으로 간주하니까 남성은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압을 해야 되니까 나한테 있는 폭력 모든 힘을 동원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눈빛이 이제 전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도 공격으로 간주돼요 뭔 말을 해도 공격으로 그러면 뭐 나가서 좀 시키고 온다든가 뭐 이렇게 서로 진정시켜야 되니까 더 말을 안 붙이고 그래서 우는 애를 던지는 거예요? 네? 이게 뭐냐면 우는 애도 처음엔 귀엽지만 울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는 건 울면 제가 미치게 울거든요 그게 엄청 자극하거든요 뭐가 자극하는데요? 여성이랑 달라요 남성들은 이 소리가 다 거슬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공격으로 들려요 근데 내 통제도 안 되잖아요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이 새끼가 그럼 본능이 그래요 적으로 가진 거예요 수컷성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애기들이 울면 엄마한테는 이게 엄마한테는 구조신호지만 수컷한테는 되게 거슬리는 신호죠 못 견뎌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할걸요 애 우는 것 때문에 애 우는 거를 이쪽은 못 들어요 그럼 좀 조용히 시키라고 애한테 직접 둘이 있다고 그러면 애한테 직접 요구할 거 아니에요 멈춰라 셋을 세겠다 멈춰라 그러면 애가 알아듣겠어요? 애는 더 막 바라가지고 그러면 이 새끼가 내 통제가 전혀 안 되네요 적으로 간 줄 폭력적일 수 있고 만약에 멘탈 관리가 안 된 사람일수록 더 이게 극단적 폭력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애 던질 수도 있어요 진짜 심한 경우 애 던져서 죽고 그런 애 그 경우들이 딱 이걸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게 감정 통제가 안 됐을 때 진짜 만약에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분노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남자라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랑 둘이 놔두는 거 안 좋죠 그런 경우는 특히 피해야죠 원래 왜냐면 애가 남자가 확 살기 뛰는 방 그렇게 쉽게 돌변하는 스타일이 분노조절 장애잖아요 쉽게 폭발하는 스타일 만약에 작은 공격에도 뭐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애랑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이 생명체가 약하니까 그 막 만약에 예 그쵸 그러니까 다 가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업무를 맡아서 했던 거죠 이쪽은 사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내 기능이 다른 거죠 사냥 나가는 내 기능하고 사냥 나가는 내 기능하고